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패스트캠퍼스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블렌더 온라인 강의를 하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추천 강의는 국내 강의라서 초보자분들께서도 입문하시기에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강의는 성인교육 콘텐츠 업계 1위인 패스트캠퍼스에서 오픈이 됩니다 강의 주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화 느낌이 나는 3D 캐릭터 만들기입니다 이 강의를 모두 마치시면 여러분들도 이 캐릭터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 구매하시면 평생 소장할 수 있는 강의라서 입문자나 중급자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때까지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 주소는 영상 아래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까만고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3만원 할인 쿠폰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쿠폰 코드는 영상 끝에 나오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이 강의 조금 더 살펴볼까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게요 강의 포인트 첫 번째 입문자도 가능합니다 상세 페이지를 들어와서 살펴보면 러닝타임이 60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략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왕초보 수강생 분들도 따라 하시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강의 요약집이랑 블렌더 파일이 제공된다고 하네요 아무리 친절한 강의라도 간혹 가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요런 게 있으면 정말 좋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면 블렌더만 가지고 이 강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툴을 사용하지 않고 딱 이 블렌더만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 툴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블렌더는 아시다시피 이 툴 하나에 대부분의 3D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강의 포인트 두 번째 커리큘럼이 탄탄합니다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블렌더 기초부터 시작해서 일단 인터페이스를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어려운 캐릭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캐릭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보고 텍스처링을 해보고 리깅하고 그 다음 부츠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정교한 캐릭터로 넘어가는 거죠 스컬팅으로 조각을 해서 어려운 머리를 만들고 손발을 만들고 의상을 만들고 그 다음 모델링을 마무리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교한 텍스처링까지 해서 눈도 만들고 피부도 만들어주고 헤어도 심어주고 그 다음 의상을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고퀄리티 캐릭터까지 만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어려운 캐릭터를 만들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포인트 세 번째 이 강의의 강점을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한글 자막이 지원이 됩니다 유튜브처럼 이렇게 한글 자막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강사님의 조작 상태가 표시가 됩니다 저희 까만고니 채널 영상처럼 강사님께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누를 때 그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어 강의인 것도 특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 블렌더 강의들은 캐주얼한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 강의는 텍스처를 리얼하게 사용해서 이런 형태의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얼한 감성은 이 강의가 처음일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천드리는 이 강의는 블렌더로 캐릭터를 만들고 싶으신 왕초보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캐릭터에 약해서 이 강의가 오픈되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3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릴게요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 강의를 결제하는 시점에서 3만원을 할인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쿠폰 번호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쿠폰을 사용하는 방법은 영상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